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새로운 숨으로 이 새벽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 태양이 떠오르며 굳게 잠겨있던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듯이 오늘 굳게 잠긴 문 같은 우리 마음 문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빛이 세밀히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고 역사하시기에 넉넉한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바르게 좀 더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이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의 크신 팔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사오니 이 감격으로 주님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 점점 만연해지고 있는 중독의 문제를 염려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인터넷과 게임, 도박, 알코올 중독을 비롯하여 마약 중독까지 점점 더 커세지고 있는 중독의 양상이 이제는 우리에 가까이까지 와 있는 듯 느껴집니다.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에까지 중독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어서 더 많은 마약 중독자가 생겨날 위험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또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학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 걱정이 되고 또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중독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중독에 오염되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조심하며 대안을 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법적인 규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구축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서적이고 임상적인 치료의 손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중독을 극복한 아름다운 사례들이 또한 더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 등 화재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산림청 직원들 소방대원들 위험을 무릅쓰고 방재로 위해 일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위험한 일을 늘 마주하고 있기에 항상 걱정하며 날마다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며 우리 스스로도 안전의 문제를 항상 우선으로 여기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서로 다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5분의 1의 어린이들이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식수를 얻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 강과 하천이 오염되어 먹을 만한 물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점점 사막화되어 가는 기후로 인하여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더욱 넓은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자원 과소비가 기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로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 세계가 함께 기술력을 동원하여 협업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 해결에 뜻을 지닌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가람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쪽 눈 중앙망막 동맥 폐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왼쪽 눈의 시력이 점점 약해 가는데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여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여 막힌 부분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의학적으로도 속히 치료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신 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권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른쪽 무릎 십자 인대 파혈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상심이 매우 큽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동안 보조기구를 달고 재활을 해야 합니다. 학급에 지장 없게 하시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시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며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응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위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여 제자들에게 납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고 제자들과 함께 배영으로사 달만우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사순절 스물 하루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날짜를 제가 계산을 잘못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오늘이 25일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세는 방법이 있는데 주일을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세서 주일은 사순절 주간에 있지만 사순절 날짜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평일들만 세게 됩니다 제 예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인데 2월 22일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오늘까지 세니까 25일째가 되네요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그거 세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수였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짜를 세는 단순한 일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5일차 오늘이 되겠습니다 주일이 빠지는 이유는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항상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 주일을 항상 지키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빠지고요 또 사순절이 그렇게 빠지는 이유는 훈련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배하는 날로 따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받아가는 우리가 40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세례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으로서 사순절이 이어지는데 오늘이 이제 25일차가 되었습니다 혹시 기도를 들으시고 날짜를 계산이 자꾸 헷갈린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아무리 새도 날짜가 안 맞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앞서 있는 말씀이 앞서 있었던 말씀이 이제 그 귀 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은 4천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이제 뭐랄까요 디베이트라 그럴까요 토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5천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6장 35절로 44절까지 나와 있죠 5천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가 다시 4천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어져서 이게 지금 중복된 사건을 잘못 붙지게 하는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 이야기가 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두 가지인데 왜 하나 하나는 충분한데 왜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이 있느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떡하고 그리고 생선을 모으시고 결과적으로는 또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함께 먹었고 하는 그런 내용의 흐름을 본다면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6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사 먹게 나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알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6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적을 거쳤으면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하십시다 예수님 한 번 더 그런 기적을 베푸십시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누가 그렇게 먹일 수 있습니까라고 놀라는 장면이 있어서 제자들이 전에 그것을 봤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중복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마가복음이 16장이나 아주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마가복음이 아주 주도적으로 아주 의미를 담아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우연히 들어갔겠나 우선 인간적으로 보아도 저술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연히 들어갔겠나 하는 생각으로서 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연히 들어갔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비교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 앞서 있는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내용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대로 다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선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이게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흩어질 것 같은데 이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빨리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십시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먼저 제안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리어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물고기 두어 마리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용된 단어도 다릅니다 앞서 있는 것은 그냥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라고 해서 또 표현도 다르고 또 보리떡은 다섯 개였는데 거기서는 일곱 개라는 것도 좀 더 다르고요 그 전에는 하루가 지난 날이었는데 하루 동안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사흘 동안이나 기진해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릅니다 이 내용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기서 아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왜 하셨는가 하는지 그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대가벌리 지역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셔서 위쪽 지방을 갈릴리 위쪽 지방을 쭉 도시고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을 아주 멀리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이 어딜까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는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갈릴리 호수 동쪽 편으로 돌아가셨을 확률이 꽤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곳은 이방 지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는 이방 지역이라든지 갈릴리 호수가가 이방 지역이었는지 유대 지역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으로 보고 이방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는 하나의 식사로 그리고 오병이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핵식사로 이렇게 구별해서 나눠서 하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그런 하나의 논쟁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쯤일까요? 그 무렵 그러면 아주 광범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선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무렵이 바로 앞에 있는 귀 먹고 그리고 말이 언울한 사람을 고쳐주었던 바로 그 무렵인가 아니면 그 무렵이 조금 더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두로와 시돈을 쭉 여행하시는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시고 돌아오는 그 무렵일까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서 있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을 여행하셨던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을 고리가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까지 갈릴리 쪽에 와 계셨는데 큰 무리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왔고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큰 무리가 왔고 그리고 금물이가 모여 있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있은지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의도를 가지고 지금 모여있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흘 동안 이상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동편으로 오셨느냐 아니면 서편으로 오셨느냐에 따라서 유대지역으로 오셨느냐 아니면 이방지역으로 오셨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방지역에 왔고 이방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갈릴리 지역에 왔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지역에 와서 유대인들과 지금 상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절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사흘 동안이나 지금 머물고 있는 갈릴리에 와서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출발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사흘 전에 떠났던 어떤 출발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일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이방지역일 가능성도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편이냐 서편이냐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따라온 경로를 추적해 보면 적어도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곳에서 그들이 왔을 것 최대한 멀리 간다면 그리고 물론 가까운 곳에서도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이미 가까이 와서 사흘이 지났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멀리서 와서 사흘째가 되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지금 하나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방지역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먼저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오래 있었지만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금 광야에서 지금 사흘 동안 어디서부터 왔는지 대가볼리 지역에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유대 지역에서 왔는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고 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보냈던지 간에 그들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만났고 그 시간이 사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사흘이라는 숫자는 물론 상징적으로 보면 온전한 숫자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지금 그냥 물리적으로 사흘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이 표현 저는 이 표현을 단순하게 그냥 지리적으로 또 그 사건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좀 한번 그렇게 묵상을 좀 해봤어요 하면서 제가 느낀 하나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지가 사흘이 지났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흘을 지금 따라가고 그 말씀 너무 좋아서 그 지혜가 너무 행복해서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함께 있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그런데 사흘이 지났는데 배가 고파진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배가 고파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도를 가지고 따라가고 사흘이라는 날짜를 바꿔서 10년을 따라가고 20년 따라가고 30년을 따라가고 40년을 따라가고 날짜 숫자가 바뀔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배가 고파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려면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흘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배가 고파 있고 사흘이나 지났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지 날이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게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굶겨서 이제 보내면 길에서 기지 난다 이 말은 그들이 길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들이 거기서 그만 그냥 주저앉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사흘 동안 그들이 거의 먹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오래됐고 예수님을 의도를 가지고 조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런데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철양하고 그리고 이제 뒤로 돌아서 이제 다른 길로 가자니 기지 내 죽을 것 같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큰 무리가 지금 그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자신의 고백적인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상황에 도달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제자들이 먼저 와서 하루가 지났거든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 배가 고픕니다 빨리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각자 알아서 사 먹을 수 있게 하십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루가 지나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벌써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수 있게 해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또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은 기지 내서 못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예수님을 의도를 가지고 따라봤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줘야 되겠다 이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내가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는데 4절에 보시면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기 말씀은 조금 다시 번역하면 누가 이 외딴 곳에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죠 제자들의 무지함 앞서서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누가 이 외딴 곳에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자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죠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 위로 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가진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것 가지고 내가 이들을 먹이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좋은데 떡이 몇 개나 있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너희 수중에 있는 것이 뭐냐 그 작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 가지고 지금 이 기지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이리라 예수님께서 물으로부터 이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지 않느냐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그들 그 물이 중에 있는 어떤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 6절 이후 또 다음 내용들을 함께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 놀아 오늘 이 말씀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나의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